반텀씩 접을 때 반텀 접고 또 반텀 접고 반텀 접고 이래 했거든 그래가 마지막에 몇바퀴 똘똘 날고 요기 처음이면 요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반텀 접었으니까 이제 반텀씩 커야 돼 그래 반피고 그래 반피고 반피고 다시 올라갈까 귀찮으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반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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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1 반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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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